그래서 유비가 이렇게 자립을 하게 돼서 혼자 나와서 유표 밑에 있었는데 조조가 쳐들어와요 쫓겨서 그때 쫓겨갈 때 방망파 전투도 있고 그다음에 쫓겨갈 때 기어이 사람들 데리고 가겠다고 백성들 못 버리고 이거 하나로 유비는 이미지 메이킹 엄청 했죠 계속 끌고 나왔다가 끝내는 가족불이 흩어지고 자기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겨우 밑에 한 성을 차지해요 차지해가지고 이때 제갈량을 얻습니다 유표는 죽고 그 땅은 형주는 조조한테 넘어가고 제갈량을 얻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붙느냐 손권한테 붙습니다 손권은 이미 이때가 언제냐면 207년, 208년이에요 손권은 200년에 손책이 죽으면서 이미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연한 동원은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여기다 대고 구멍가게인 조조가 1대1로 협작, 뭐라 그러나 협력 좀 하자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는 제대로 된 회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거의 삼성전자 큰 대기업 조조를 삼성전자로 치면 진짜 LG급 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는 부도 직전이야? 포장마차야 부도 직전, 회사도 아닌 전방 전방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갈량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야부리 털어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누구냐? 조조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유비가 제가 유비 자립에 물음표 달아놨잖아 그래서 애매한 자립한 상태에서 손권이랑 붙어가지고 조조랑 대적하는 것이 바로 적벽 대전이에요 아 그렇군요 적벽 대전에서 조조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비가 자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빌려요 형주한테 또 사기 쳐가지고 사기 치면 좀 뭐하다 땅 투기 사기꾼 아니야? 아니요 사기라고 하면 좀 뭐하고 어쨌든 말 잘해서 잠시 빌립니다 이거는요 돈 자기 좀 빌려주면 이거 갖고 사업해가지고 성공해서 돌려줄게요 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반대를 해요 주유도 반대하고 손권도 장소라는 굉장히 그 당시에 뛰어난 그리고 높은 오나라에 높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결사반대하고 손권도 좀 애매한데 한 사람이 찬성을 해요 이건 연희도 똑같고 정사도 똑같습니다 노숙이라는 사람이 찬성을 해요 아 노숙자씨가 아니 노숙씨가 아니 노숙님이 자경 자아가 자경인데 노자경이 찬성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이 사람 키워가지고 우리같이 조조한테 대항하자 그런데 주유는 빌려주기 싫은데 빌려주는 척하고 싸워가지고 저 잡아먹으면 됩니다 이러면서 하다가 못 잡아먹고 자기 화병 나서 죽잖아요 어찌 됐건 어찌 됐건 208년에 적벽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비가 마지막 남은 땅 저쪽의 서쪽 구석에 익주 파촉 그래서 그쪽을 먹음으로 해서 삼국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유비가 입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반 뒤통수 자기를 좋게 대해준 유장을 거의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반란 아주 나쁘게 억울하게 그쪽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하게 이제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유비가 촉에 들어가니까 조조가 이제 촉의 입구를 공격을 해요 거기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한중이라는 데입니다 한중에서 한중을 먹어요 왜? 거기 한중의 주인공이 조조한테 갖다 바치거든 장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유비가 봤더니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정사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정이라는 사람이 정사에 이런 얘기를 해요 법정 맞나? 네 아무튼 법정스님 괜찮았어? 잘했어 법정스님이네 그렇게 기억해야지 그래서 그 유장 밑에 있어서 거의 이제 나라 팔아먹은 삼인방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 물론 유비한테는 충신이지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중이라는 땅은 갖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촉하고 다 합쳐서 이것은 천하를 도마할 만한 곳인데 뺏긴다면 이 갖고 있는 이 촉마저도 위태로운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조조한테는 이것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큰일 나는 치명적인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비가 정말 죽을 똥, 쌀똥 공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얻어내요 217년에 공격하기 시작해서 219년에 거의 완성해냅니다 그래서 조조가 이것을 갖다 버리면서 에이 저거 있으나 마나 아유 참 먹기는 뭐하고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돌아가요 그게 뭐? 닭갈비 아, 게륵 아니에요? 게륵이 한중공방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갖기는 그렇고 남주기도 아까운 네 그래서 게륵이란 단어 자체가 정사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연희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219년입니다 219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삼국지 1세대 주인공인 관우가 죽는 애입니다 이때부터 이야기가 슬슬 재미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관우 바가 너무 많거든 그렇지 그래서 왜 관우가 죽느냐 조조가 한중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형주도 아까 적벽 대전 이후에 형주도 빼앗겨요 빼앗기니까 저 형주를 좀 타격을 해서 지네들끼리 좀 싸우게 해야 되겠다라고 조조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권을 부추겨가지고 형주를 공격하게 해요 손권도 예전부터 형주 땅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주고 있잖아 거기에다가 관우가 굉장히 싸가지 없이 싸가지 없이 뭐라고 해야 되나 예의가 없다고나 할까 굉장히 무례하게 그런 언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쌓인 거 그다음에 전략적으로도 요충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열받음 이런 것이 다 합쳐져가지고 오나라에서 관우가 있었던 형주를 공격해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몽이 여몽이라는 명장이 이렇게 잘 해서 먹어버리고 관우의 목을 칩니다 반장이라는 사람이 관우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관우의 목은 어디 보내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렸냐 유비의 영역이 유비의 영역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계속하세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유비의 영역이 굉장히 줄어버려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20년에 조조가 죽습니다 관우하고 조조하고 죽은 데 해가 바뀌는데 실제로는 두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렇군요 조조가 죽죠 그다음에 이제 관우 조조가 죽으면서 2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이제 연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조가 죽고 조비가 왕이 되면서 위왕이 되면서 황제를 밀어내고 선양을 받아서 이제 위 황제가 돼요 그래서 위라는 제국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220년에 후환이 망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비가 열받을 일이 두 개가 생겼어 하나는 육시 황실 황조가 날아가 버리면서 한나라가 망한 거 또 하나는 자기 동생 동생 관우가 죽었죠 관우가 죽은 거 두 가지 일에 유비가 팍쳐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한나라를 세워서 있겠다 네 네 또 하나는 관우의 원수를 갚겠다 네 이렇게 해서 넘어 이제 있는 군사 없는 군사 모아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있는 군사 없는 군사 모아가지고 치러가는 게 이릉대전이죠 네 그래서 이릉대전이 어떻게 되느냐 박살이 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릉대전 출발하기 전에 장비 죽고 221년에 장비가 죽고 2년 후에 유비가 죽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북벌 제갈량의 북벌 제가 북벌하기 전에 난만정벌하고 그리고 이제 북벌 다섯 번 하는데 다섯 번째 이제 제갈량도 죽습니다 234년에 죽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삼국지 수많은 에피소드 가운데서 제갈량이 죽기 전에 그 사마 사마의 사마의한테 그 책사가 가잖아요 제갈량의 책사가 갔는데 물어보자 그 이야기 되게 와닿더라고요 아 그 에피소드가 그 제갈량이 그 이제 그 사마의한테 그 사자를 하나 보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죠 보냈는데 제가 사마의가 제갈량의 사자한테 제갈량에 대해서 묻습니다 승산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나 물었더니 자주 미절고절 이야기를 해요 적게 자고 많이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이라고 무슨 일로 처리하고 이랬더니 보내고 난 다음에 사마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갈량 곧 죽겠구나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많은 일을 다 처리하니까 과로화해서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지휘관의 일과라든가 그 다음에 얼마나 먹고 그 다음에 얼마나 싸우고 이런 거 있죠 그건 국화 기밀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군사 기밀이다 뭐 이렇습니다 어찌 됐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갈량 이후에는 사마 씨가 사마 씨가 전국을 주도하죠 제갈량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30년 후에 총나라가 망합니다 263년에 그리고 사마 씨가 조 씨로부터 위나라를 가로채요 이제 그래서 진나라로 바뀝니다 간판이 바뀌죠 진나라가 15년 후에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삼국지가 끝납니다 이게 280년입니다 그러니까 184년에 시작해서 280년에 끝나는 것이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연이고 그래서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를 좀 할게요 중국사 전체에서 삼국지가 어디를 차지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시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BCAD 1년입니다 제로는 없어요 서양에서 BCAD 만들 때 제로라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원을 사이에 두고 옆에 양옆에 100년은 199년입니다 어찌 됐건 그리고 천년 지금 사는 2000년이죠 중국이 진나라가 천통이라고 그 다음에 전환 신 왕망의 신 그리고 후한 후한의 쭉쭉쭉 여기에서 후한과 수나라 사이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대 역사 공부하러 왔다가 포기하고 가는 시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위진 남북조입니다 위진 남북조의 삼국시대는 어디에 껴있느냐 바로 여기에 껴있습니다 위하고 진 사이에 삼국시대가 있는 겁니다 위쪽 5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이 망한 게 BC108년입니다 전환시대죠 위산 무죄때입니다 이때는 부여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족 국가들이 있을 때인데 우리나라 삼국지하고 제가 딱 맞춰놨죠 우리나라 삼국시대하고 중국 삼국시대하고 겹칩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거의 70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웬만한 게 다 들어가요 밑에 보이시죠 제가 위 촉 오 촉망 위망 진 오망 이게 삼국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헷갈리신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위나라가 맨 먼저 서고 그 다음 해에 총나라가 서고 그리고 8년 후에 오 나라가 서고 그 다음에 총나라가 맨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위나라가 사마시한테 망해서 진나라로 갈아타고 그 진나라가 오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바로 삼국지의 이야기입니다 초시한 점이 있네 그래서 진나라가 진을 세우죠 그 진나라가 갈라져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보시죠 위나라의 위 진나라의 진 그리고 복잡한 시대가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위진 남북조라고 합니다 남북조 시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다 왜? 이게 얼마나 복잡했는지 이 시대에 중국 24사 중에 반이 여기에 다 걸려있습니다 4000년 중에 여기가 길게 잡아야 400년 짧게 잡으면 300년인데 여기에 12건이 몰려있어요 몰려있다기보다는 걸쳐져 있어요 24사 중에 절반이 확장하다 보면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연 시대가 삼국지입니다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지를 잘 알면 중국사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뭐랄까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삼국지의 의미는 역사의 재미를 여는 문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래서 나는 역사는 싫어해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잘못된 데 있습니다 삼국지로도 얼마든지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삼국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서다 사서? 삼국지 연인은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의 열쇠이자 문이다 그리고 사유의 소재입니다 이런 얘기하죠 삼국지는 실이 칠이고 허가 삽이다 이 얘기는 청나라 때 역사학자인 장학성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기준으로는 실이 실 이상입니다 저는 실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뭘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겠죠 이것은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드라마가 역사를 왜곡시키는구나 이 소설은 정사가 아니야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다른 나라에서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논쟁의 꺼리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논쟁의 꺼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 역사학 자체가 과거에는 불과 한 150년 전까지만 해도요 역사학은 역사학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랑케 시대로 좀 넘기면 거의 길게 잡아서 200년 전까지는 역사는요 그냥 문학의 일부였어요 아 그만큼 역사를 문학으로 분리 문학에서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삼국유산은 뭐 저기 설화성이 많아가지고 야사다 그렇죠 삼국사기에도요 용이 13마리 나옵니다 용이에요? 네 용에 대한 이야기가 13번인가 14번인가 나오고요 R에서 나온 이야기 전부 다 삼국사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정사라고 그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서양이라고 다르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화성은요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비판과 해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소설이 이거 소설 이거 잘못됐어 왜곡이야 이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냐 그냥 판단할 뿐이에요 그냥 헤로도토스의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에도 있고 김부식의 사기에도 있고 전부 다 같이 보고 가려내야 될 해석해야 될 그냥 그런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이 역사 소설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했나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역사 소설이 나중에 한 100년쯤 후에 우리의 후수한 역사가가 밝혀봤더니 어? 이 소설이 진짜 일기도 하네 일 확률도 있다 그렇겠네요 그만큼 과거의 역사서는요 역사학이 랑케 이유로 제대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많은 역사서가 정말 소설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니체나 쇼펜하우 같은 사람들도요 도저히 분리해낼 수 없다 데카르트도 어떻게 역사학이 역사가 학문이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과학성을 띄느냐라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삼국지를 볼 때 이거 진짜냐 가짜냐 뭐 저기 뭐 야사냐 정사냐 정사 있냐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좋은 역사의 사유의 소재다 끝 네 너무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할 때는 그냥 늘려가지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의미가 잘 전달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대답하시네요 지금 한 18,000여 명 정도가 지금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데 그렇게 된다고 18,000명이나 아니 180명 정도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는 연구 보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럼요 이 자료가 틀린 말 안 했나? 네 자 벌써 16회를 맞이했습니다 구로지 페스티벌 내일 폐막식이 또 있는데 폐막식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접속해서 봐주시고요 이제 새로운 언택트 시대를 마련해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거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저희 처음인데 온라인 강의원도 처음이고 라이브 방송도 처음인데 좀 긴장이 좀 많이 됐었어요 네 생설수설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우격 따짐이야? 아니 아니에요 진짜 잘하셨어요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 저희 유튜브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팟키스트 팟빵을 통해서도 방송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특별 강연 저도 인사 아까 했잖아 안 했어? 안 했지 인사하세요 그러면 다 하시는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누구라고 얘기하셔야지 누구? 아니 그러니까 저 다 하시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함에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지 허진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책 나왔으니까 책도 많이 구입해 주시고 잘했어 제16회 구로지 페스티벌 오늘 특별 강연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